리뷰할 사람 와봐 한 명만 야 리뷰할.. 리뷰할 사람 한 명만 부르자 생강아 와봐 리뷰할 사람은 필요해 노래 바꿔야지 어 님들 끝이래요 뭘 들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야 너 젠틀맨 있냐? 잠깐만 고속 가자 고속 젠틀맨 있어? 야 그럼 너 젠틀맨 들어봐 아니 너 킥쿠스도 있어 설마? 야 너 킥쿠스도 있냐? 잠깐만 제가 리뷰 일단 리뷰 들어갈게요 왜 갑자기 튕검 없는 리뷰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젠 더이상 유튜브에 올릴 컨텐츠가 없습니다 일단 킥쿠스로 야자 때문에 지금 어? 힘들지 아 강변.. 아 강변하는 거 잊었다 아 괜찮아 이.. 이협도 괜찮아 아자 때문에 힘들지.. 어? 뭐냐.. 방송하는 시간도 빠졌한데 유튜브에 올릴 시간은 있습니까? 일단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와봐 여기..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한 칸만 뒤로 가봐 한 칸만 뒤로 한 칸만 뒤로 한 칸만 뒤로 플러스 플러스 밟아 한 칸만 뒤로 와서 플러스 봐봐 한 칸만 한 칸만 더 플러스 밟아 여기 내가 밟은데 여기 밟아 여기 밟으라고 점가각? 귀가 안 들리니?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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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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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차 보라고 그렇지 여기까진 맞네요 한 칸 더 뒤로 가봐 한 칸 더 뒤로 한 칸 더 뒤로 한 칸 더 뒤로 한 칸 세 칸 세 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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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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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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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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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고 여기 그래 그래 잘했어 야 여기도 맞아 야 그럼 여기서 해봐 좀 더 뒤로 이게 지금 제가 혼자 노력해서 써본 결과로는 거의 퀵크스피리거든 채소로 쳐줘 싫어 4칸채지 4칸채 맞지 야 여기도 맞아 5칸채 5칸 5칸으로 가봐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조금 위에다 쏠게요 야 맨 끝에 가봐 맨 끝에 맨 끝에 가봐 강변 끝까지 아 그건 너무 멀고 끝에 서있어봐 내 정면으로 끝에 땡 끝에 내 정면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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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움직이지 마 이거 조금 위에다 잡아야겠다 야 맞는데? 개잘 맞는데? 야 이번에는 nicer 저쪽 상자에 올라가 봐 상자에 올라가봐 상자에 여긴 좀 멀다 저 쪽 상자에 올라가봐 저쪽 상자 저 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그렇지 잘했어 강변에서 기암맞는다고? 야 이건 좀 멀다 엄청 멀다 좀 위에다 놔야겠다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네? 니가 때려봐 요즘으로 야 이건 캡크스하고 완전히 성능차가 나네 이거는 여기서 여기서 캡크스랑 성능차가 많이 나네 강변에서 한번 재보자 이런데도 캡크스랑 성능차가 나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야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내가 맞을 때까지 한번 때려볼게 널 이게 얼마나 몇 대테로야 맞는지 좋아 쭉 위에다 놓을게요 안 맞고 야 개쩌는데? 확률은 좀 안 좋아도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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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야 이거리에서 맞는다고? 쭉 위에다가 3발 4발 6발 6발 7발 오우 야 8발 거의 8분의 1 8분의 1 확률로 막네 8분의 1 확률로 막네 8분의 1 확률로 막네 야 뽀록이네 뽀록 그냥 운 좋으면 막고 운 안 좋으면 막고 이게 근접은 좀 수만한데 아 나 끝에는 좀 앱하고 여기여기 걸쳐봐 여기여기여기여기 걸쳐봐 끝에 말고 여기 걸쳐봐 오케이 쟤때매니지 나 먼저 한다 내가 너 버블하면 그 다음에 너야 오케이 좀 위에다 두고 하나 둘 셋 천천히 난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너도 나랑 같이 때려봐 같이 때려봐 누가 먼저 맞는지 보자 누가 먼저 맞는지 보자 둘 다 비슷하고만 도치기 오 뭐야 야 젠틀맨이 확실히 더 좋아 이거는 이거는 젠틀맨 그니까 킥크스 젠틀맨 오동수가 있다면 일단 킥크스가 가장 좋고 그 다음 젠틀맨이고 그 다음 얘네 엠씨가 화네 안잡혀있는데 네 딱 그런 싸네요 지금 보니까 아하소시렁 아